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목상도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니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내가 곧 길이옵,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떠나신다는 말과 가론 유다가 배신할 것과 또 베드로가 부인할 것이라는 무거운 말씀을 듣고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의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재와 단절은 상상하기도 싫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에게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 인생을 모두 주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믿는다는 것은 맡긴다는 것입니다.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믿고 맡기라는 것은 책임을 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찾아온 근심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다 내어 맡기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이보다 더 든든하고 힘이 되는 말은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맡김의 행복을 풍성히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떠나는 것은 제자들과 단절이 아니라 초소를 예배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는 나라에서 제자들과 함께 사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가 뭐라 해도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셨던 분이십니다. 그렇게 지금 주님의 모든 결정과 행위는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비록 제자들과 그토록 많은 시간을 보내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은 아직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신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선언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의심 속에 있는 도마에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오.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믿지 못하면 그가 행한 일들을 통해서라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분명한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렇게 이 하루도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진정한 소망되신 주님을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주실 때마다 깨닫는 은혜 동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분명히 내가 꼭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라 말씀하셨사오 오늘도 그 길 안에서 서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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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